아하 반죽 반죽 오 아 난 애들이 핸드폰 사달라고 핸드폰? 핸드크림 이거 종류별로 사실 사고 싶다 아 진짜 귀엽다 4분 남았다 여긴 나 얼마인데 투퍼템 싸네 이거 다시 던져주면 되겠다 선물입니다 잘 초콜릿을 줄이겠다 초콜릿 사갈라고? 벨기에거 진리엄 사갈라고 부서선물에 대해서도 초콜릿 말고는 더 이상 딴생각 안하고 그거 사갈라고 아 저 모자 어 저 모자 터보이 모자 저 모자 좀 땡긴다 괜찮은거 봄에랑 사오라던데 그럼 맨 마지막으로 사대 진짜 마지막에 사자 어 거접한 레이딩 잘 나가자 그럼 맨 마지막으로 사자 그럼 맨 마지막으로 사자 첫째 저 모자 한참 지구 작곡 맞 dx 자막제공자